헬로 코스모 헬로 코스모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로 인사드리는 김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개입니다 하이입니다 고겸의 진실 혹은 거시 고겸은 세븐틴 멤버 중 막내다 O X 중에 선택해주세요 X 정답 제 막내가 몇살이에요? 막내가 지금 스무 살 아 형업해서 죄송합니다 고겸의 반려견 이름은 우주다 오 정답 너 알았어? 우주라는 반려견 이름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난 생전 후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고겸은 고등학교 때 실용음악과를 전공했다 O X 정답은 X입니다 저는 실용무용과를 말해요 오 진짜? 저는 세븐틴 팬입니다 고겸은 과일 깎을 때 섹시한 남자다 O X X 정답은 X 저는 고기 구울 때 섹시한 남자라 뭐야 이거 아 이거 별명이 있다고? 고기 구울 때 어떻게 해야 섹시하지? 구우면서 잘라도 이렇게 들고 사회공중에 남자답게 잘하는구나 난 또 화려하게 굽는 난 겨털을 보여줘 아 아니야 귀엽네 고겸이 만든 유엠어 중에 제 말 들어보세요가 있다 없다 O X O X O O O 정답은 X 제 말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제 말 무시하셔도 돼요 고겸이 성격에 제 말 들어보세요 이런 거 말은 잘하는 거 같아요 제가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없거나 그렇게 했을 때 자주 썼던 건데 아니 그럼 고겸이는 팀 내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이제 딱 중간이에요 중간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이 25살 네 이상 고겸이의 OX 주영이었습니다 고겸이의 OX 주영이었습니다 고겸이의 OX 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